안녕하세요. K입니다. 오늘은 독소를 비우는 몸이라는 책을 가져와 봤습니다. The Complete Guide to Fasting이에요. 비만과 독소를 한 번에 해결하는 완벽한 단식의 기술인데요. 이 안에는 단식이란 무엇이고 왜 도움이 되는가, 단식하는 법, 단식을 돕는 레시피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다른 책들을 통해서 다 설명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또 중요한 부분을 좀 발견을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호르몬과 24시간 생체 리듬에 대한 부분인데요. 궁금하신 분들은 저와 함께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이 책의 저자는 두 분인데요. 한 분은 제이슨 펑이라는 의사이고요. 한 분은 지미 무어라는 다이어터입니다. 지미 무어라는 분은 우연히 접하게 된 저탄수화물 중단백 고지방 다이어트로 82kg 감량에 성공한 후 고콜레스테롤, 고혈압, 호흡질환 처방약을 모두 끊게 되면서 키토젠이 다이어트의 전도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인기 절정의 사이트인 저탄수화물 생활에 자신이 연구한 노하우를 아낌없이 공개하면서 건강의 아이콘으로 떠올랐다고 해요. 전 세계의 케토 다이어트 열풍을 불러온 베스트셀러 지방을 태우는 몸의 공저자이자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건강 팟캐스트의 운영자라고 합니다. 세계 최고의 건강 전문가 천명을 인터뷰했고 건강에 관한 잘못된 정보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최선의 정보를 제공하는 일에 열정을 쏟고 있다고 합니다. 또 제이슨 펑이라는 의사분은 토론토 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UCLA에서 신장학을 연구했다고 해요. 그는 온타리오즈 토론토에서 단신욕법을 활용해서 인슐링 저한성과 제2형 당뇨병 비만을 치료하는 집중 식이관리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단식을 통한 당뇨병 치료의 세계적 권위자로서 의사를 가르치는 의사라는 평가를 받는다고 합니다. 이 책의 초반에 보면 이분이 고백하는 부분이 있어요. 의사들은 대부분 알고 있는 저지방 식이요법. 이게 바로 비만치료나 당뇨병 치료에 가장 중요하다고 봤었는데 이게 틀리다라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저지방 식이요법이 아니라 저탄수화물 식이요법이 더 맞아 떨어졌다라는 거죠. 이 의사 저자는 이렇게 말해요. 주류의학을 지지했던 내가 어떤 연유로 단식을 포함한 집중 식단 전략을 처방하는 의사가 되었을까. 사실 우리는 의사분들이 영양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것 같잖아요. 근데 우리의 추측과는 달리 영양은 의학대학에서 광범위하게 다루어지는 주제가 아니라고 합니다. 보통 의과대학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영양학 교육만을 한다고 합니다. 저자는 9년간 정규 의학 교육을 받으면서 자신이 들은 영양학 강의는 고작 4시간 정도였을 거라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2000년대 중반까지 자신은 일시적인 흥미 외에는 영양에 관해 관심을 갖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문제거든요. 사실은 가장 중요한 식이요법에 해당하는 그 영양에 대해서는 9년간의 그 긴 의학 교육에서도 고작 4시간 정도밖에 안 됐다라는 거죠. 2000년대 중반 그 당시에 저탄수화물 식단을 권하는 에킨스 다이어트가 한차 인기를 끌고 있었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시도하고 그 결과에 열광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전통적인 의학 교육을 받은 대부분의 의사들처럼 나는 그들의 동맥이 결국 대가를 치를 거라고 믿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큰일 나지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나를 포함한 수천명의 의사들은 저탄수화물 다이어트는 지나가는 유행일 뿐이며 저지방 다이어트가 최선임이 밝혀질 것이라고 배웠고 또 그것을 확고하게 믿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제이슨 펑 이 의사는 이 책에서 고백합니다. 비만의 근본 원인과 그 해결책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고 이제 제대로 된 원인과 해답을 밝혀주는 거죠. 다이어트를 하는 데 있어서 칼로리 인 칼로리 아웃 이것을 제안하는 것. 그 중에서 핵심으로 저지방 식이요법을 하는 것 이것은 아예 틀린 거라고. 그러면 저지방 식이요법이 아니라 무엇일까? 바로 저탄수화물 식이요법이라는 거죠. 이 저탄수화물 식이요법을 통해서 체중 감량에 현저히 탁월한 결과들을 얻어냈고 심지어는 콜레스테롤, 혈당, 혈압 등의 심혈관 질환의 모든 위험 요인을 다 낮췄다고 합니다. 저탄수화물 식이요법이 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비만의 근본 원인이 밝혀졌는데 칼로리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이것 또한 이전에 다 설명 들었었죠. 그럼 정답은 뭐죠? 바로 비만의 근본 원인은 호르몬 불균형인 것입니다. 그래서 살이 찌고 있거나 비만의 상태로 들어가는 상태라면 이것은 호르몬이 교란된 상태, 호르몬이 불균형된 상태, 호르몬이 망가진 상태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이어트를 할 때 가장 중요한 호르몬이 있다라고 그랬죠? 그것은 바로 지방 저장 호르몬인 인슐린이라는 거였죠. 인슐린은 우리 몸에 음식물이 들어오면 지방을 저장하는 호르몬인데요. 음식 에너지를 나중에 사용하기 위해서 지방으로 저장하도록 신호를 보내는 거죠. 인슐린은 우리 몸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근데 문제는 이것이 과도하게 높은 상태로 계속 그 수치가 지속될 때 그것은 가차없이 비만을 유발하는 요인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결국 다이어트 해답은 뭐라고요? 칼로리를 제한하는 게 아니라 인슐린을 줄이는 데 있다라는 거죠. 인슐린의 수치를 낮추는 데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의사도 그래요. 칼로리 인 하는 것을 제한하고 칼로리를 아웃시키는 것을 많이 하기 위해서 활동량을 높이는 것 그거를 수십 년 동안 해왔지만 결국 비만 환자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대사증후군 환자들도 엄청나게 증가해왔던 거죠. 그래서 저지방 저칼로리 운동을 많이 하라? 이것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근본적인 원인이자 해결책이 무엇이다? 바로 호르몬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인슐린을 가장 많이 자극하는 게 바로 당과 탄수화물이라고 그랬죠? 탄수화물 중에서도 특히 정제된 탄수화물 이게 바로 인슐린을 가장 많이 올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비만을 해결하려면 저칼로리 저지방 이게 아니라 인슐린 수치를 낮춰야 된다. 따라서 탄수화물을 낮추는 게 해답이었던 거죠. 그러면서 중단백, 고지방 이것들을 통해서 배고픔을 잘 조절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인슐린에 가장 영향을 주지 않는 게 바로 지방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탄, 고지 이제 최신 의학은 이것을 인정하고 있죠. 이렇게 저탄, 중단, 고지 바로 케토제닉 다이어트 식단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식단을 취할 때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해왔던 간헐적 단식, 그 단식을 하기가 훨씬 더 쉬워진다는 거죠. 몸이 당이 아닌 지방을 태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체는 두 가지 상태에만 있다라고 했는데요. 바로 음식을 섭취한 상태, 그리고 단식 상태인 거죠. 이 음식을 섭취한 상태가 바로 높은 인슐린의 상태고 단식 상태가 바로 낮은 인슐린의 상태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간헐적 단식을 통해서 인슐린 수치를 저하시키면 저장된 당을 연소시키고 체지방을 연소하는 그런 몸의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그뿐 아니라 인슐린 수치가 낮춰지면 인슐린 민감도도 향상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심장질환, 뇌졸증, 알체하며병, 제2형 당뇨병, 지방간, 단항성 난소증후군, 통풍, 죽상경맥동아증, 암, 위식도 역류질환, 이런 것들을 다 예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뿐 아니라 단식을 통해 아드레날린 호르몬이 증가하고 대사속도도 빨라진다고 합니다. 성장 호르몬은 또 증가하고요. 그래서 우리 뇌는 더 활력을 느끼는 거죠. 모든 종류의 단식은 치료 효과가 있는데요. 치료의 열쇠는 장기 캐톤 상태와 함께 혈당 수치 감소라고 합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단식은 단순할수록 더 효율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여기에서는 또 세 가지로 정리가 되는데요. 12시간 단식이 있고, 16시간 단식이 있고, 20시간 단식이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보시면 12시간 단식이 있거든요. 하루 3끼, 바로 3시 3끼를 먹는 전통적인 방식인 거죠. 저녁 7시에 저녁 식사를 마쳤다면, 그 다음 아침 7시까지 해서 12시간의 단식을 이르게 하는 것. 그래서 3시 3끼를 하는 12시간의 시간 동안에는 지방이 저장이 되고, 나머지 단식을 하는 12시간 동안에는 지방이 연소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하루에 3번 인슐린을 분비시키는 거죠. 두 번째는 16시간 단식인데요. 저녁 7시에 저녁 식사를 마쳤으면, 다음 날 아침을 건너뛰고 11시 정도의 식사를 하는 것. 그래서 16시간 단식 시간을 가지고 8시간 동안 식사를 하는 것. 즉, 3시 2끼거든요. 이것 또한 식사를 하는 동안에는 지방이 저장되고, 인슐린의 수치가 올라가겠죠. 또 식사를 하지 않는 16시간 동안에는 인슐린의 수치가 낮아지고, 지방을 연소하는 시간을 갖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하루에 2회의 인슐린을 분비하는 패턴인 거죠. 여기 오른쪽에 있는 20시간 단식. 그래서 20대 4거든요. 이건 제가 예전에 소개해드렸던 19대 5, 또는 1일 1식의 방법이죠. 바로 3시 1끼, 1끼 식사만 하는 거예요. 저녁 정도에 1끼 식사를 한다면, 나머지 20시간 동안에는 단식을 유지하고, 4시간 동안에만 식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인슐린이 분비되고 좀 높아지는 시간대는 4시간인 거고, 지방을 저장하는 시간대인 거죠. 나머지 20시간 동안에는 인슐린을 낮추면서 지방을 연소시킬 수 있는 시간대인 거죠. 그래서 이거는 하루 1회의 인슐린을 분비시키는 패턴입니다. 1일 1식, 19대 5, 20대 4 이런 방식들인 거죠. 자, 여기까지는 좀 다른 영상들에서 이미 좀 많이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오늘 이 책을 통해 말씀드릴 한 가지 개념은 뭐냐면, 24시간 생체 리듬이라는 것입니다. 24시간 생체 리듬이라는 것은, 24시간 동안 반복적이고 예측 가능하게 이루어지는 행동과 호르몬의 주기적인 변화를 말하는데요. 우리 24시간 생체 리듬에 따라서 성장 호르몬, 코르티솔 호르몬, 부갑상선 호르몬, 이런 것들이 분비가 되거든요. 바로 우리의 봄은 24시간 생체 리듬에 따라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데요. 배고픔을 느끼게 하는 그렐린 호르몬, 이것은 자연적인 24시간 생체 리듬이 있다고 합니다. 배고픔이라는 것이 단순히 먹지 않아서 생기는 것이라면, 밤새 긴 공복을 겪고 난 다음 날 아침에는 배가 무지 고파야 하는 거고, 그 시간대가 가장 고파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의 경험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아침의 허기를 가장 적게 느끼고, 아침 식사의 양은 일반적으로 하루 중 가장 적다고 합니다. 따라서 배고픔은 음식의 섭취와 단식의 주기에 따라서 주어지는 인슐린 분비와는 달리, 그것 자체로 자연적인 24시간 생체 리듬을 따른다고 합니다. 이거 정말 신기하지 않아요? 즉, 단식을 끝내는 바로 그 시간대가 가장 배고파야 하는데, 그 아침에 가장 배고픈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오전 7시 50분, 8시에 해당하는 시간은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지고, 반대로 저녁에 해당하는 오후 7시 50분 또는 8시 정도의 최고조에 달한다고 합니다. 배고픔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이, 그 그렐린 호르몬이, 이 자연적인 24시간 생체 리듬에 따라서 오르고 내리고 했던 거예요. 이제 정말 이해가 되시지 않나요? 우리가 저녁이 되면 정말 배고픔이 밀려오죠. 아니, 배고픔도 배고픔이지만 식욕이 가장 좋아지잖아요. 뭐든 맛있잖아요. 그래서 회식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정말 다 맛있잖아요. 그 모든 원리가 이 배고픔이 24시간 생체 리듬을 자체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이제 정말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허기는 오래 굶으면 배가 고프다. 이렇게 간단하지가 않다라고 합니다. 오래 굶어서가 아니라 배고픔을 조절하는 호르몬이 24시간 생체 리듬에 따라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흥미롭게도 장기 단식 기간 동안에 그렐린은 처음 2일 동안 최고조에 이르렀다가 꾸준히 하락한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이해가 되시죠? 굉장히 허기심, 식욕 이런 것들이 솟구칠 때 그 시간대에 막 먹어치우려고 하는 레브라도 뇌가 있다고 예전에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무조건 먹어치우게 하려는 생존, 본능 담당 레브라도 뇌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게 막 처음에는 다 난리를 치는 거예요. 나 배고프다고 다 먹어치우라고. 그래서 그냥 눈앞에 있는 건 싹 다 먹어치우게 되는 내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지? 이렇게 뒤늦게 느끼게 되는 근데 그게 최고조에 이르렀다가 그 시간대가 지나가면 꾸준히 하락한다라는 거죠. 그 위기를 벗어나고 나면 나중에는 좀 참을만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뭐겠어요. 정말 식욕이 몰려올 때 엄청나게 우리를 들들 볶을 때 그때 다른 일을 한다거나 더 지혜롭게 할 수 있는 소액거리 칼로리 없는 차, 물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거죠. 그 위기만 지나고 나면 꾸준히 하락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 이제 우린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똑같은 칼로리의 식단을 아침과 저녁에 나누어서 섭취한 결과 정말 신기하게도 인슐린 반응이 저녁에 25%에서 50%가량 더 높게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똑같은 식사여도 무엇을 먹느냐보다 언제 먹느냐가 체중 증가를 더 유도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해 배고픔은 자연적인 24시간 생체 리듬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아침 7시 50분에서 8시 이런 시간대는 배고픔을 가장 적게 느끼는 때이고 저녁인 7시 50분에서 8시 사이 때는 가장 배고픔도 많이 느끼고 식욕도 왕성해지는 때라는 거죠. 대신에 그때 먹은 것들은 인슐린 반응이 훨씬 더 높다라는 거고요. 많게는 2배까지. 억울하죠. 그러면 이 24시간 생체 리듬에 있어서 핵심은 뭐냐. 배고프지 않은 그 아침 시간대에 억지로 먹는 것은 사실은 성공적인 전략이 아니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먹으면 체중이 주는 것은 아니니까요. 지방을 연소시키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배고프지 않을 때를 세이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정도를 건너뛰는 것. 그래서 16대 8이라든가 19대 5, 20대 4 이런 두 끼 한 끼 식사를 아침을 건너뛰고 나서 하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같은 식사여도 인슐린 수치를 25%에서 50% 더 높게 나타나게 하는 그 저녁 시간대. 7시 50분 8시 이런 시간대에 먹게 되면 이것 또한 간헐적 단식 또는 일일 일식을 했는데 성공적인 결과를 얻는 성공적인 전략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요. 12시에서 3시 이 시간대가 가장 많이 먹을 수 있는 시간대이면서 그러면서 인슐린 수치는 많이 증가시키지 않은 시간대라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 소개해드렸던 간헐적 단식을 통해 얻은 믿기지 않은 자유. 그 책의 저자인 부부. 그들이 실천했던 방식이 바로 19대 5의 방식이었는데 바로 이 시간대를 통해서 식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24시간에서 인슐린 분비의 횟수를 최대한 제한하고 같은 식사여도 인슐린 수치를 가장 많이 높이는 7시 50분 8시 그 시간대는 피하고 늦어도 6, 7시에는 모든 식사를 마치는 것. 19대 5가 아니고 16대 8일 때는 저녁 식사는 소량만 먹는 것. 그것이 바로 간헐적 단식의 최적의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도 그게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잘 빠지고 있다가 1일 1식을 한답시고 제가 저녁 식사 시간을 조금 뭐 좀 하다가 좀 늦어지면서 늦게 한 경우에 그런 때는 식사도 많이 한 것도 아닌데 충분한 효과를 보지 못했거든요. 오히려 조금 다시 찌나 이런 느낌도 들었거든요. 그게 바로 이 이유였던 거죠. 그래서 정말 6시나 7시 안에 저녁 식사를 다 마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것저것 간식거리를 먹지 않고 확실한 공복을 최대한 길게 우리 몸에 주는 것. 그것이 함께 병행되어야지 우리의 건강한 다이어트를 이룰 수가 있고 우리의 건강도 더 증진될 수 있다는 거죠. 음식을 섭취하면 인슐린이 상승하고 단식하면 인슐린이 내려간다는 거 잘 기억하시죠? 근데 우리가 음식을 섭취하고 나서 또는 단식을 할 때 인슐린 상태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그렇다면 그 다음에 음식물의 여정은 어떻게 이어질까? 그런 부분도 조금 궁금하지 않으세요? 자 이제 여러분들의 상상력이 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상상하면서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었어요. 근데 우리는 당장에 사용할 수 있는 양보다 훨씬 더 많은 음식에너지를 섭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음식에너지 중 일부는 나중을 위해 저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음식에너지를 저장하고 사용하는 것 그것에 관여하는 주요 호르몬이 바로 인슐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물을 섭취하게 되면 인슐린이 이제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 이제 일어나 일하기 시작하자. 우리 몸에 신호를 보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수치가 올라가는 거죠. 자 그러면 인슐린 호르몬이라는 일꾼 그것이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냐면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대요. 첫째는 인체가 음식에너지를 즉시 사용할 수 있게 한대요. 흡수된 탄수화물은 빠르게 포도당으로 바뀌어서 혈당 수치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인슐린은 포도당이 인체 대부분의 세포로 직접 들어가서 에너지로 사용되도록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분해되어 흡수되면서 여분의 아미노산은 포도당으로 전환될 수 있다고 해요. 다 이해 못하셔도 그냥 한번 들어보세요. 단 궁금하신 분들만 들으세요. 단백질은 혈당을 높이지는 않지만 인슐린 수치를 높일 수 있는 거죠. 당이나 탄수화물 식품만 인슐린을 자극하는 게 아니라 많은 양의 단백질이 인슐린을 자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놀라는 사람들이 많대요. 근데 지방은 곧바로 지방으로 흡수되며 인슐린에 최소한의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이래서 지방만 인슐린을 자극하지 않는군요. 인슐린 호르몬의 두 번째 기능은 여분의 에너지를 저장하는 데 도움을 준대요. 첫 번째가 바로 즉시 사용할 수 있게 하고요. 두 번째는 바로 여분의 에너지를 저장시키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부터가 정말 중요해요. 우리도 그렇고 사실 많은 의사들도 몸이 칼로리를 사용하는 방식을 잘못 알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었던 다이어트를 위해서는 적게 섭취하라, 그리고 더 움직여라, 덜 먹고 더 움직여라 이게 바로 전통적 조언이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완전 틀린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몸이 칼로리를 섭취했을 때 칼로리를 소모시키는 그 단순 과정으로 봤는데 바로 한 칸 모델로서만 본 거예요. 또는 칼로리를 많이 섭취했다, 칼로리를 소모하지 않는다, 살이 찐다. 이거는 결국 한 칸 모델에 근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완전 틀린 거라는 거죠. 북한 모델로 이해하는 게 맞다라고 합니다. 칼로리를 섭취하게 되면 인슐린에 관여합니다. 그래서 두 칸으로 나눠서 보내는 거예요. 저장시키는 거죠. 한 칸은 바로 글리코겐이고요. 또 한 칸은 바로 체지방이라고 합니다. 지방으로 저장하는 거예요. 이 책에서 나온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장을 봐왔어요. 그리고 지금 당장에 먹을 음식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당장이 아니라 이번 주나 좀 나중에 먹으려고 하는 음식들이 있죠. 어떻게 저장하죠? 바로 냉장고에 저장하는 게 있고 냉동고에 저장하는 게 있죠. 이거랑 완전 똑같은 거예요. 세상에나. 음식물도 즉시 사용하는 에너지가 있으며 저장을 할 때는 한 칸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냉장고처럼 냉장고, 냉동고로 저장한다라는 거예요. 글리코겐, 체지방으로 저장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냉장고하고 완전히 똑같아요. 냉장고에 있는 식품들은 빨리빨리 먹어 치워야 되죠. 근데 냉동고에 있는 식품들은 당장에 먹어 치우지 않아도 되죠. 근데 여기에서 인슐린이 그걸 다 알려주는 거예요. 인슐린 수치가 낮으면 냉동고라는 체지방까지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다고 해요. 다시 말해서 체지방이라는 냉동고에서 에너지를 쓸 수가 있는 거죠. 그 체지방을 태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인슐린 수치가 높으면 거의 냉동고에는 접근 금지 상태가 된다고 합니다. 세상에. 그래서 그렇게 살이 안 빠졌던 거예요. 인슐린 수치가 높으면 살이 그렇게 안 빠지는 거예요. 체지방이 안 태워지는 거예요. 왜? 접근 금지이기 때문에. 인슐린의 수치가 높아지게 되면 지방 분해를 억제하고 지방 연소를 막는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 몸이 인슐린이 높은 상태가 되면 몸이 지방을 꽉 붙잡으라는 신호를 보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사가 떨어진대요. 그래서 이 호르몬의 메커니즘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다이어트를 암만 해봤자 인슐린이 높은 상태가 계속해서 유지되게 되면 살이 잘 안 빠지는 거죠. 체지방이 태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 대사가 너무 느려졌죠. 근데 더 심각한 건 대사가 느려지면서 배가 더 고파진다고 합니다. 너무 놀랍지 않나요? 저도 이 책을 읽어가면서 단번에 이해됐던 건 아니에요. 저만 읽고 끝나면 되는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좀 더 전달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노트에 적어가면서 막 그림을 그려가면서 하다 보니까 어머나 세상에 이런 메커니즘이 있구나 라고 이해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들한테 알려드려야지 하면서 가져온 거예요. 자 그래서 인슐린의 두 번째 기능이 여분의 에너지를 저장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했죠. 에너지를 저장하는 방법이 바로 이 두 가지라고 했는데 두 칸 모델이라고 했잖아요. 포도당 분자는 글리코겐이라는 긴 사슬에 연결되어 간에 저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음식물을 섭취하게 되면 인슐린이 높아지면서 간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저장될 수 있는 글리코겐의 양은 제한적이라는 거죠. 여기에 다 쑤셔 넣을 수가 없어요. 마치 우리의 냉장고하고 똑같죠. 이 한도에 도달하면 인체가 포도당을 지방으로 전환하기 시작해서 이 과정을 지방 형성이라고 하는데요. 문자 그대로 새로운 것에서 지방을 또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새로 생성된 지방은 간이나 체내 지방에 축적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방간이나 체지방이 되는 거예요. 어머 너희들 또 만들어졌구나. 난 지난주에 만들어졌는데 니네는 오늘 만들어졌네. 내일은 또 누가 올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정말 엄청난 문제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포도당을 지방으로 바꾸는 일은 글리코겐으로 저장하는 것보다 복잡한 과정이긴 하지만 생성할 수 있는 지방의 양에는 제한이 없다고 합니다. 체지방에 접근금지가 된 몸의 상태에서 체지방을 태우는 일은 완전히 어려운 거죠. 그런데 새로운 체지방 친구들은 계속해서 모아갈 수 있기 때문에 단 며칠, 단 몇 주, 단 몇 개월이라도 우리는 금세 살이 쬐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제한이 없기 때문에 어느 키는 여기만큼 자랄 수 있다가 아니라 무한대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정말 무서운 일 아닙니까? 그냥 소변이나 대변으로 배출되면 좋을 텐데 그게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었던 거죠. 우리의 몸의 메커니즘이 그렇게 움직였던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서 엄청나게 많이 쪘을 때 그런 기간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보통은 2, 3kg 정도는 금세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5kg 정도부터는 탁 티가 나잖아요. 살이 붙은 게. 10kg는 완전 티 나고요. 그러면서 20kg, 30kg, 50kg 이상까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일이죠. 그렇다면 단식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단식을 하게 되면 음식물이 안 들어온다는 거죠. 바로 인슐린이 저하됩니다. 야 좀 쉬자 쉬어. 그래서 간헐적 단식이 우리 몸에 꼭 필요한 게 그 인슐린 호르몬을 쉬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전 영상들에서도 말씀드렸었죠. 안 그러면 우리의 인슐린은 연중무유 상태가 된다고. 그래서 교란돼서 고장나버리는 거예요. 호르몬 불균형이 이루어져서 인슐린 저항성이 돼서 이제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신호가 엉망진창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배고프지도 않는데 가짜 허기들이 계속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단식을 하게 되면 인슐린이 저하가 됩니다. 근데 그 단식이라는 게 사실 새로운 게 아니었던 거예요. 현대인들이 너무나 그 단식 기간을 너무 짧게 두어서 망정이지. 그래서 우리가 간헐적 단식이라는 개념을 배워서 도입해서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영어로 아침 식사는 breakfast잖아요. morning meal 이게 아니라 단식을 깨는 그 첫 식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저녁 식사를 아무리 늦게 했어도 야식을 먹었어도 일단 자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단식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 다음날 해장국 먹는다고 그러고 또 먹고 뭐 이러잖아요. 사실 몸을 보호하는 줄 알았잖아요. 우리는 그게 다. 저는 원래 술을 안 먹지만 술 드시는 분들 다 그러시죠. 근데 우리가 몸을 잘못 이해했던 거죠. 더 혹사시켰던 거죠. 또 이래. 또 이래. 그래서 인슐린은 연중 무유 상태. 연중 무유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번 주 내내 무유 상태. 또는 며칠 동안 무유 상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단식이라는 것은 새로운 게 아니고 우리가 잊고 있었을 뿐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인류의 역사에서는 항상 배고픔의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인체는 그렇게 진화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안 그러면 우리의 인류는 배고픔의 시기, 즉 식량을 얻지 못하는 시기가 있을 때 우리 인간은 멸종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우리를 멸종되지 않게 한 그 힘이 바로 단식했을 때 우리 몸의 메커니즘의 힘이었던 거죠. 단식을 통해서도 우리의 생명을 유지해 갈 수 있는 것. 그러면서 오히려 생명력을 더 키워갈 수 있었던 것. 자연 치유력을 더 키워갈 수 있었던 것. 그렇게 완벽하게 만들어진 우리의 인간들은 멸종되지 않는 종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단식이요. 단식을 하면 인슐린이 저하되죠. 인슐린이 저하되면서 그제서야 저장된 당이 연소되기 시작합니다. 글리코겐에 저장된 당이 연소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체지방이 연소됩니다. 근데 문제는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지 않으면 체지방까지 연소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여기 있는 것 좀 읽어드리면 단식을 하면 먹은 음식 에너지를 사용하고 저장하는 과정이 거꾸로 진행된다. 인슐린 수치가 떨어지면서 저장된 에너지를 태우라는 신호가 떨어진다. 글리코겐 즉 간에 저장된 포도당은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며 간은 대략 24시간 동안 에너지를 공급할 만큼 충분히 저장한다. 그 후에 인체는 에너지를 생성하기 위해 저장된 체지방을 분해하기 시작한다. 우리 몸의 입장도 좀 들어볼까요? 몸은 체지방보다는 글리코겐을 에너지로 사용하고 싶어 한대요. 우리 인간들하고 똑같아요. 냉동고에 있는 거 좀 번거롭잖아요. 냉장고에 있는 게 바로 쓰기 쉽잖아요. 그래서 검은 비닐봉지로 냉동실에 넣어놓고 나면 완전 잊어버리고 있잖아요. 비싸게 산 고기 나중에 먹으려고 했던 것들 그런 모든 것들이 다 검은 봉지 또는 잊혀진 존재가 돼서 우리는 사용하지 않잖아요. 우리의 몸도 똑같은 거죠. 체지방보다는 글리코겐을 에너지로 사용하고 싶어 한다. 이것이 논리적인 이유는 글리코겐을 태우는 것이 더 쉽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바로 우리들이 냉장고, 냉동고에 대해 갖고 있는 마음처럼 다시 말해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산책을 합니다. 또는 운동, 걷기를 합니다. 산책하는데 200칼로리의 에너지가 필요하다면 인체는 굳이 체지방까지 가지 않고 가능한 한 글리코겐에서 에너지를 얻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두 개의 칸인 냉장고와 냉동고는 동시에 사용되지 않고 순차적으로 사용되는 건데요. 냉장고를 비운 후에 냉동실에 있는 것을 사용해야 한다는 거죠. 지방을 태우기 전에 대부분의 글리코겐을 태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의 공동 저자 중에 한 명인 지미무원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만약에 우리 체내에 4,000칼로리가 넘는 지방이 있다라고 해요. 그리고 당이 2,000칼로리가 있다라고 해요. 우리의 몸은 지방을 태우는 경우에는 지방을 주연료로 사용하는데 당을 태우는 몸일 경우에는 당 먼저 태우고 지방을 나중에 태운다라는 거죠. 선, 당, 후, 지방인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되면 2,000칼로리의 당은 다 태우고 나서도 체내에 있는 지방을 태우는 것까지 바로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왜? 그때 그렐린 호르몬이 등장하는 거예요. 우리를 허기를 느끼게 하죠. 강렬한 배고픔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체지방을 태울 기회를 갖지 못하고 우리는 다시 음식물을 섭취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해결책은 뭐냐? 결론은 뭐냐? 간헐적 단식을 도입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의도적으로 당을 먼저 태우고 나서 지방을 나중에 태울 수가 있도록 충분한 공복의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지방을 태우는 상태의 몸이 된 것 이거를 바로 케톤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여기저기서 많이 좀 봤었거든요. 그게 바로 이거였더라고요. 당을 태우는 상태가 아니라 지방을 태우는 상태인 케톤 상태. 마지막으로 현대 말고 초기 단식 옹호자들의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현대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는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비만은 서서히 이루어지는 심각한 질병이다. 비만 치료법으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비만 환자는 하루에 한 끼만 먹어야 한다. 라고 조언했대요. 기원전 460에서 370년 사람인데 대단하시죠? 고대 그리스 작가이자 역사가인 플루타르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약보다는 단식이 더 좋다.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모든 동물들은 아플 때 음식을 취하지 않는 것부터 시작하죠. 바로 단식에 들어가는 것은 본능이라는 거죠. 모든 동물들은 다 알고 있는데 인간만 모르고 있다라는 거죠. 다시요. 약보다는 단식이 더 좋다. 이렇게 공부를 계속하다 보니까 단식이야말로 우리 몸의 자연 치유력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스스로에게 주는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스위스 의사이자 독성학의 창시자인 파라켈수스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투약이 독을 만든다. 투약이 독을 만든다. 단식은 가장 좋은 치료법이자 내면의 의사다. 단식은 가장 좋은 치료법이자 내면의 의사다. 미국의 건국 공신 중에 한 명이고 뛰어난 과학자이자 발명가, 외교관, 작가, 자신의 천재성을 의학 분야로까지 확장해간 벤자민 플랭크린은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모든 의약품 중 최고는 휴식과 단식이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저명한 작가이자 철학가 중 한 사람인 마크 트웨이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픈 사람에게는 최고의 약과 최고의 의사보다 약간의 굶주림이 더 나을 수 있다. 비만과 독소를 한 번에 해결해 다이어트와 건강을 같이 잡을 수 있는 단식의 기술. 바로 이 책 안에 잘 소개되어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이 책을 도서관에서나 서점에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좋은 책이나 유용한 원리를 발견하면 가지고 오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제발 안녕!